코로나19 사태로 대기업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최근 2개월간 1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492개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164만 48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가 본격 확산한 1월 말보다 1만 844명 감소한 수치입니다.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외부 소비 활동 위축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유통업종에서만 4천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.